서초구 청년정책의 구심점이 되리란 기대와 함께 문을 연 서초청년센터가 개관한 지 어느새 한 달가량 됐습니다. 다양한 청년시설과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서초청년들이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정가람 센터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청년센터 조성이 추진되었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또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청년센터 공간 구성이나 운영 방안 등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서초청년센터는 212평 정도의 규모로 공유오피스, 워크룸, 크리에이터룸, 커뮤니티룸 등 청년들이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홀과 같이 세미나나 강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청년들이 자유롭게 커뮤니티나 크루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룸,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 등이 있습니다. 서초청년센터 프로그램은 크게 종합상담,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또 커리어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상담 같은 경우는 청년지원 매니저와 청년이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청년의 욕구와 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청년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연결하는 자원연계 프로그램이고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대상별, 욕구별 또 활동을 함께하면서 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운동 고립을 예방하고, 또 사회 참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커리어 매니지먼트는 초기 상담부터 취업을 위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경력 개발, 또 경력 유지, 경력 전환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센터는 월, 화, 수, 목, 금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서초가 생활권인 청년이라면 서초청년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서초청년센터 모토가 청년의 빛나는 순간, 행복한 오늘, 꿈꾸는 미래를 응원합니다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화 공간인 만큼 누구나 언제든 보고 싶고, 또 청년이 더 만족하는 삶을 위해 종합상담 창구로서 필요한 정책들을 잘 연결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